자 이재은 어린이. 네. 좋아요. 아 늦었습니다. 소리 질러. 이 계절 자연이 그려낸 진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난 배우 이재은과 이건주. 내가 이제까지 안 해본 게 너무 많구나. 어린 나이에 연기자로 데뷔. 쉬지 않고 일만 해온 탓에 여행은커녕 소풍 한 번 간 적이 없다는 두 사람. 데뷔 30년을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남들처럼 제대로 된 여행을 즐겨보는데요. 일상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여행. 조금은 서툴지만 서로라서 털어놓을 수 있는 허심탄회한 이야기까지. 전주 씨 왜 TV에 안 나오고 왜 1인 방송해요. 솔직히 말했어.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요. 배우 이재은 말고 여자 이재은으로 살게 해주세요. 사람들이 이재은으로 살게 냅두질 않아. 휴식.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특별한 여행. 어른이 된 두 아역배우 출신 연기자의 겨울 소풍. 지금 떠나봅니다.